우와! 다른 느낌이다! 여자친구! 안녕하세요 배우 김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수민입니다 아 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직 개봉 안한 영화의 예고편을 준비했습니다. 아 난리난 영화겠네 그러면. 지금 이것만 공개가 됐는데도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네요. 아 이 집 예고편만? 네네. 심지어 우리가 다 아는 배우에요. 다 아는 배우에요? 네네. 남자배우는 샤루칸. 샤루칸? 오랫다 했고. 그쵸. 그리고 디피타 파쿠존. 그 너무 예쁜 여백은 또 나오고요. 팬이에요. 한 분은 존 에이브라헴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아저씨 영화 리메이크 한 영화 있어요. 인도에서 리메이크 했어요. 그 영화의 또 주인공이에요.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? 누가 물어봐요? 파탄! 네네. 파탄이라는 영화입니다. 이거 일단 액션 스릴러고요. 액션 스릴러? 그리고 발리우드의 힌디어.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죠. 액션 스릴러도 잘 만들지. 인도도. 거의 미션 리퍼서블급으로 그런 느낌의 완전 천보 영화가들도 너무 재미있고. 워워워워. 워워워.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잘 만드는 게. 스토리가 탄탄해. 궁금하다. 엄청. 일단은 이게 아직 개봉 안 와. 2023년 1월 5일 날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 또. 맞아요.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. 영상 고고! 문제는 뱀드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뱀드가 조금 더 사고를 포함한다는 걸 고려 셔츠가 되는 거예요. 이 문제는 뱀드는 수 several 약속으로 넣으려고 합니다. 이스나가 좋은 사람은..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샤카 와 다른 느낌이다 여자여기 눈만 입은 여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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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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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여 년생인데 60여 년생인데 아까 10년 전 영화도 지금 본거고 근데 얼굴 변함이 없어 그쵸? 자기관리 철저하다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KGF 느낌도 그니까 와 왜냐면 이 사람이 사랑인지 죽었는데 록퀴 느낌도 있고 와 너무 멋있는데? 아 왜 이 영상이 뜨고 나서 다 난리가 났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? 그리고 아까 그 아저씨랑 그 사람 그 사람 좀 악당인가 그러면? 그런거 같아 그치 약간 좀 둘이 싸우는거 느낌이지 맞아 이렇게 딱 적대의 감정이 있는거 같아요 둘이 싸우는거 같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이것도 한국에 또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또 같이 리저렉션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되네요 이제는 인도영화 자체가 이제 너무 재밌는게 맞잖아 알라라도 그렇고 넷플릭스에서도 이런거 많이 갖고 온다고 맞아요 맞아요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또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행복하게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톤 부탁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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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